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빔프로젝트 신제품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제품은 스마일빔 BT750F 빔프로젝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FHD 화질을 지원하는 특징 외에도 어떤 특징의 제품인지 제품 언박싱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컴팩트인, 러스코! 브라운 브라우스를 사용하여 사이즈에 착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위에lic을 사용하여 사이즈에 원하는 엄마가 이 제품은 고성능 쿼드코어 CPU와 1기가 램, 16기가 롬이 탑재된 제품으로서 안정적인 영상 감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프레시드 해상도로 지원하는 빔 프로젝트 제품으로 안드로이드 9.0 OS를 탑재해서 와이파이 연결만으로 다양한 OTT 서비스를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 바닥에 셋업하면 1초만에 셋업이 가능한 수직 오토 키스톤 보존이 가능하고 상하좌우 퀵코너 보존도 가능한 제품이죠. 또 2.4기가와 5기가 헤르츠 듀얼밴드 와이파이 무선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보다 빠르고 쾌적한 무선 환경에서 컨텐츠 감상이 가능한 제품이죠. 그뿐 아니라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무선 와이파이 미러링을 통해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USB 저장장치에 영상을 저장해서 영상 감상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3W의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내장해서 별도의 스피커 연결 없이도 영상 감상이 가능하고 1050g의 초경량의 무게의 제품으로서 유동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소 1.2m에서는 40인치 최대 3.59m에서는 120인치 대형 화면의 투사거리가 가능한 특징의 제품입니다. 제품의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제품 시연 영상을 통해서 영상 감상 시 화질이 어떤지 또 사운드는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시연 영상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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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